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캠프 논평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양승조 후보 측은 김태흠 후보가 어제 TV토론회에서 화력발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쳐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앞서 김태흠 후보 선대위는 충남의 자살률 4년 연속 1위,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최하위 등 양승조 지사 도정 4년간 도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시도성 있는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정책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